데이터표 기능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예제 파일의 데이터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투자금과 투자기간, 그 다음에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표로 작성된 내용에는 투자기간과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의 금액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가요, 열과 행 두 개의 값의 변화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금액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인 C, 10세를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수익금에 대한 계산식이 입력된 C, 5셀과 연결해서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C, 5셀을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C, 5셀에 있는 수식에다가 대입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셀을 연결하지 않고요, C, 5셀에 작성된 재무함수에 대한 수식을 범위 정해서 Ctrl-C, 그 다음, 값의 변화가 있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오셔서 Ctrl-V 하셔서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수식을 연결하시거나 복사하셨던 셀부터 시작하셔서 C, 10부터 H, 20 영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분석에 데이터표라는 기능이 있고요, 행입력셀, 가로에 입력된 데이터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C, 4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입력셀은 투자기간입니다. 투자기간은 C, 3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샵샵샵 표시가 되는 것은 열 너비가 좁아서 샵샵샵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열 너비 조절해 주시고요. 그래서 투자기간과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이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예제에서는 값의 변화가 열과 세로와 가로, 행과 열의 값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표를 작성한 예제였다면, 두 번째 예제에서는 값의 변화가 하나만 있습니다. 열의 이자율의 값의 변화에 따른 상한 금액을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대출 금액 2천만원과 연 이율 6%, 그 다음 기간을 5년으로 했을 때, 월 상한 금액을 PMT의 재무함수를 통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현재 6%인데 4%부터 7%로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면, 상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상한 금액을 계산한 수식이 있는 C6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C6셀의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Ctrl-C 눌러서 복사, ESC 누르고, 그 다음에 Ctrl-V 하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금 복사하셨던 수식과 그 다음 값의 변화가 있는 영역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F5부터 G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값의 변화는 세로 10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열 입력세를 선택하시고요, 이자율이 있는, 연 이율이 있는, C4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